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중종의 후궁으로 선조의 할머니가 되어 조선국왕의 대통을 이은 창빈안씨입니다. 중종의 후궁인 창빈안씨는 덕흥대원군의 생모이자 선조의 친할머니인데 하동부 대부인과 더불어 선조부터 순종까지 조선국왕들은 전부 그녀의 후손이 됩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중종반정의 원종궁신인 안탄대의 딸로 태어나 1507년에 궁녀로 입궁했는데 미인은 아니었지만 성품이 차분하고 행동이 정숙해 정현왕후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정현왕후는 안씨를 아들 중종의 후궁으로 추천해 중종 15년인 1520년에 안씨는 정오품 상궁에 대수되고 1529년에는 종사품 수권의 책봉 받았으며 1540년에는 종산품 수궁이 됩니다. 1544년 11월 15일에 중종이 57세로 승하하자 3년 복제 이후 인수궁으로 물러나 거쳐하기를 청했지만 소용안씨는 평상시 품행이 단정하며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와 사이도 돈독해 특별히 궐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수궁이 소용으로 바뀐 것은 왕이 승하하면 선왕에 살아있는 후궁들의 품계를 한 단계 진봉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중종과 슬하의 영양군과 정시농주를 생산한 데 이어 후대 조선 왕통을 이끌어갈 더 큰 군을 낳았는데 정치가 불안정하던 중종 시절 품행이 단정해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와 잘 지냈다고 합니다. 중종 사후에도 문정왕후의 만류 덕분에 안씨는 여승이 되지 않고 군골에 머물 수 있었으며 안씨가 죽은 이후에도 문정왕후는 안씨의 세 자녀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인연 덕분인지 문정왕후의 외아들 명종이 후서없이 세상을 떠나자 명종의 정실 인순왕후는 안씨의 자손인 하성군을 즉위시켰는데 선조와 이후의 모든 조선 국왕은 안씨의 후손들입니다. 안씨의 생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그녀의 손자인 하성군이 왕위에 오른 덕분에 소용 안씨는 내명부 정일품빈으로 추전되어 창빈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선조실록 11권 선조 10년 3월 24일 신의 첫번째 기사 1577년명 만력 5년 안서웅을 빈으로 추봉하고 정세호를 영의정으로 추중하다. 전교하기를 안서웅을 빈으로 추봉하고 정세호를 영의정으로 추중하라. 종묘에 친제하려 하니 재반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하고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하원군 하릉군 안왕은 모두 나의 지친이다. 하원 하릉은 모두 정일품에 올리고 안왕은 당상에 재배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그리고 대형구를 봉사하는 사람의 관작이 어찌 사배에 그칠 수 있겠는가. 이미 송나라의 고사에 따라 정하였으니 마땅히 부광의 세습한 예에 따라 관작을 정하는 것이 온당한 조처이다. 또 영양군에게 아들이 없으니 안소용의 신주를 개우자에게 봉사하게 할 수는 없다. 감으로 옮겨 제사진에게 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아울러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삼공이 회개하기를. 하원군과 하릉군의 품계를 올리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만 안왕을 당상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상께서 짐작하여 직을 제수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사람의 관작과 안소용의 봉사에 대한 일은 사체가 중대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데로 하라. 안왕에게는 육품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후 창빈 안씨의 묘자리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세워지면서 묘 주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4명이나 묻히면서 그 영광을 더하게 됩니다. 1995년 kbs 2조광조에서는 장현식이 연기했는데 딱히 존재감은 없지만 얌전한 이미지로 나오며 박주미가 나온 장경왕우와 부궁이었던 시절부터 친했던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2001년에서 2002년 sbs 여인천하에서는 최정원이 연기했는데 경빈 박씨 희빈홍씨처럼 암투를 꾸미는 부궁들과 달리 역사에 기록된 대로 분쟁을 꺼리며 분수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묘소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경내 후방에 있는데 사망했을 때는 경기도 양주장흥에 매장되었으나 풍수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1550년의 과천현 동장리로 이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이장한 후 손자 하성군이 왕으로 직위하자 이곳이 명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세간에서는 창빈 묘를 동작능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이장 후에도 130년 가까이 비석이 없었다가 1681년의 왕명으로 비가 세워졌는데 원래 후금의 묘지에는 신도비가 없지만 조선왕조의 맥을 이었다는 공을 인정받아 신도비가 세워졌습니다. 숙총실록 11건 숙총 7년 3월 17일 경우 세번째 기사 1681년 청강이 20년 남원군 이간의 상소로 창빈 안씨의 묘도에 비석을 세우다. 남원군 이간이 상소하기를 창빈 안씨께서 덕흥대원군을 탄생하셨는데 묘도에 비조차 없습니다. 청권대에 미처 거행하지 못했던 의식을 빨리 거행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사체가 중대하다 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병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모두 묘도에 오히려 드러나게 새길 것을 빠뜨린 것은 진실로 흠싸임으로 특별히 명령하여 마땅히 찬수의 비석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재미있는 것은 창빈 묘 주변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4명의 대통령 묘가 있어서 주변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거느리고 잠들어 있는 셈입니다. 창빈의 묘를 가보려면 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 쪽으로 가면 찾기 쉬운데 창빈 묘는 정말로 내 대통령 무덤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중종과의 사이의 영양군과 정신홍주, 덕흥군을 낳았는데 덕흥군은 선조의 부친으로 덕흥대원군이 됩니다. 정신홍주는 한치레의 증손자인 한경우에게 출가를 하는데 한치레의 여동생이 인수대비한 씨이며 정신홍주와 팔촌이고 의의 공주의 부마인 한경록과도 팔촌인 동시에 동서입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중종의 후궁으로 선조의 할머니가 되어 조선국왕의 대통령을 이은 창빈 안 씨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